올바른 체중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1분 레슨 윤재인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드레스 체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 하고 임팩트 시 체중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추어분들이 특히 어드레스 때 이제 체중이 어디 있어야 되냐에 따라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옆에서 봤을 때 하체는 뒤에 가 6이고 앞에 가 4 그리고 상체는 앞에 가 6이고 뒤에 가 4 그렇게 돼야 어깨 힘이 안 들어가는 편하게 되는 어드레스를 할 수가 있는데 앞꿈치 힘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멀리서서 쏠리게 되고 뒤꿈치에 너무 있다보면 서서 백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테이크 백 자체가 안되니까 그래서 이제 스웨이나 아웃 궤도 아우딩 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백스윙을 이제 체중 이동을 했을 때 백스윙 했을 때 임팩트 했을 때 오른발은 뒤꿈치 왼발은 앞꿈치 오른발 뒤꿈치 왼발 앞꿈치 임팩트 시 왼발 뒤꿈치 오른발 앞 엄지 발가락 그래서 왼발 엄지 발가락 들리도록 하는데 요 연습 방법은 이렇게 체를 두 개를 놓으시고 밟았을 때 자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했을 때 이 체가 둘 다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야 안정성이 훨씬 있거든요 자 다시 보세요 백스윙 했을 때 오른발 뒤꿈치 체중 왼발 앞꿈치 왼발 엄지 발가락의 체중 그러면 여기서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들리거나 안 밟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연습을 연습장에서 자꾸 밟히는 연습을 하면 중심이 잘 잡혀요 이렇게 해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체를 두 개를 놓고 열심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